근데 난 너무 좋은것같아 나 방송 진짜 천직인가봐 왜냐면 방송으로 울고 웃거든 어찌땐 너무 좋고 어찌땐 너무 힘들고 난 여기서 굴러 먹어야 된다 난 여기서 굴러 먹어야 된다 내가 너무 엇나갈때만 얘기해주세요 아 이건 정말 아니다 부모님 이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 이럴때는 매일로 살포시 그거 말고는 괜찮아 이건 너무아닌 실버 아 뭐 안올라지는데 어떻게하라고 아 대리가 너무 많아 솔직히 이상한 놈들이 대리가 왜이렇게 많아 못하겠어 진짜 아니 실력차가 너무나 나니까 우리팀이랑 저팀이랑 날때도 있고 우리팀도 잘할때도 있고 못할때도 있고 너무 늦었어 세기말이야 내가 파워캐리 할수있는 실력을 가지고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거 알잖아요 솔직히 없는거 알잖아 솔직하게 얘기할까 지금 금장 가는거 운이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롤 방송 많이 늘리고 운을 운으로 가야돼 운으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떤팀 대리가 쎈가 운으로 가야돼 운으로 방수시간 늘려야돼 지금 너무 많아 대리가 너무 많아 저격도 있겠지만 대리도 많아 내가 캐리하면 좋겠지만 난 솔직히 그런 실력은 없어 아까 한타형이라 저격량 저격량 풍형의 가장 큰 문제는 CS임 아 그럼 CS 안먹어진거 어떻게하냐고 야 안먹어진다고 아 나도 먹으려는데 안먹어진거 어떻게하냐고 트롤몬 너 죽고싶냐? 안먹어진다고 안먹어진거 어떻게하냐고 안먹어진다고 정글도 안되 이상하게 정글을 하려는데 안되네 근데 대리나 정연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 풍경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신대 폐기싸움면 된대 자존감이 저번 시즌에도 없었어요 자존감이 저번 시즌에 탑승용 10%만 갔거든 아무무, 나미, 막스, 피트스틱 서폿만 아니라 정글 저번 시즌에 자존감이 아예 없앴어 이번 시즌에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렇게 안할라고 정글 서폿하면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서폿만 하면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싫어 재미없어 라인으로 가고싶어 내가 라인으로 얘기했잖아 라인으로 간다고 난 언제나 열심히 해 풍경량이 너무 던지는거 아니야? 풍경량이 방송을 위해서 그러시는거야? 일부러 그러시는게 더 나겠는데 아니야 일부러 그래야되는데 내가 일부러 그래야되는데 난 아니야 아니지 알겠지? 야옹 나 언제나 빡깁니다 보통 누구 잘못이냐고 이거 내 잘못이지 뭐 이상하게 맨날 내 잘못이 들어 마치 롤처럼 내가 잘린거고 내가 머리한거고 내가 던진거고 나는 아닌거 같은데 난 아닌거 같은데 난 아닌거 같은데